태안 화력 화물차주 사망사고와 관련해 서부발전이 작업 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국회에 제출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국회에 제출한 작업 계획서에는 당시 9명이 있었으나 경찰 조사에서는 7명으로 확인됐다며 이는 서부발전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협력사 직원을 지게차 운전에 투입한 것은 도급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부발전 측은 작업 인원과 유도자를 나누어 기록한 작업 계획서 양식을 오해한 것이라며 현장 인원은 7명이 맞다고 해명했습니다.